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펼쳤죠. 특히 다른 나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소규모 해외 원조 건수를 두세 배로 크게 늘렸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엑스포 유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한국은 개발도상국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무상 원조, ODA 규모를 크게 늘렸습니다. MBN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 한국이 추진한 ODA 사업 숫자는 평년보다 2배에서 3배 높은 171건에 달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동일한 국가에 반복해 물자를 제공하는 사례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엑스포 유치국을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상당수가 개발도상국인 점을 고려해 ODA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한국은 2030년 엑스포 개최지 유치에서 29표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계획한 소규모 ODA 171건 중 58건을 지난해 다 마무리하지도 못했다는 점입니다. 외교부는 운송 방식 등 협의나 통관 절차로 지연됐다며 올해 집행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소규모 ODA가 국회 심의 없이 정부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집행할 수 있어 운영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하고싶은 주신 지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서식이 대선으로 집행한 소규모 모호가 있습니까? 고런 입장은 전폭에 이동되어 있습니다. 다음 현상에 따라서 대선이 끝을 이용한 바람 작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어떤mic 도와도 이동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